자 계속 꺼보도록 하자 어이 여기 있구만 너 정말 큰일을 했어 이 자식아 너 대단하다고 제이 말하라 누군가가 지금 음 레스큐 뭐 구출이 뭐? 시간을 납기하지 말래요 자 엔터 더 리그 리그로 리그로 가라 리그로 돌아가래요 리그로 돌아가래요 뭐 뭐 전해주고 지금 온 것 같은데 아 나 총 총을 좀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괜찮은 총 없나 음 자 총을 한번 좀 업그레이드를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해볼까 아 여기 여긴 거기잖아 총 1층이었나? 총 1층이었나? 어 아 아 집이 살짝 지금 막 지저분해가지고 마음이 안정이 안된다 아 저거 빨리 치워야되는데 정리 한번 이건 퇴삭 해야되는데 아 이걸 지금 사야되는데 엑스트라 암흑오페 아 이거는 엑스트라 암흑오페 심지어 아 Preston 레이블 Stein 랩 불 när Benson abundance 크리osta 닉 크리o arth 누구를 구출해야된다는거 같은데 아 로봇이 도착할 수 없는 것이다 야 이런 로봇이 정말 대박이다 땡크 땡크 이런 로봇이 움직인다는 자체가 정말 어이 뺑뺑 비켜보세요 어 비키세요 너 밟고 지나갈수도 있어 어휴 다행히 사고는 안나네 뜬 뜬 뜬 뜬 후레쉬가 안켜져요 후레쉬가 없어 뭔..뭔 후레쉬가 어휴 별로 밝지가 않아 밝아야되는데 나는 밝은게 좋은데 여기서 내릴 수 있는 이런 계단같은건 몰라 행거 빌트 프롬 어.. 필스 거시기 어쩌구 오케이. 조건한 문제 블랜스 뚜껑이 닫고있어 클로론을 연결하여 프롬스 뚜껑을 열어줍니다 프롬스 뚜껑은 그쪽의 뚜껑은 아하 아하 간단한 문에 풀 쌓고 뚫려 얼어가지고 지금 이게 안된거야 야 돈 충분히 많이 지놔 이것만 몇개해도 500 지금 티에너지를 얻었잖아 근데 돈이 티에너지야 돈이 아하 콕픽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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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쓰러져가지고 지금 갇힌거구나 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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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고쳐주러 왔나보네 어허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오우! 토탄 쏘냈는데? 토탄 쏘냈는데? 안주고! 저거 벌렸을때 쏘면 죽을려나? 저거 벌렸을때 쏘냈는데? 앗! 오케에 으어 하나 더 오케에 총알 소음 엄청 많은데? 총알 소음 엄청 많은데? 오오! 이거 뭐 녹여가지고 뭐 가져갈거 없네? 스읍 이런 얼음 햄속임이야 얼음 햄속게임은 뭔가 녹이는 장비가 있어서 뭐 아이템을 얼음속에다가 좀 쳐박아둔다던가 그래서 아우 총알 너무 저런데?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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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타이 뭐 대단한거의 오오오 피하고 피하고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야 이거 한번 먹을래? 오옹! 오옹! 오옹 총알 바꼈어 아아 총알 다 쐈어 오오오오 봐봐봐봐봐봐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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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데 무슨 봐봐봐 에너지 에너지 이게 에너지가 겁나게 느리게 차요 오 계속 나오네 자 에너지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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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 뭐야 뭐야 올라가는데 오 올라가는데 야씨 아우씨 뭐야 다 왔어 아 다 왔어 다 왔어 아 너희들 뭐하고 있었냐 야 너희들 뭐하고 있었어 내 니그에서 야아 뭐야 아 이런데서만 자동으로 플래스라이트가 켜지는구나 그러네 안녕 그레시 기분도 굉장히 좋은거 같애 지금 콕핑 락트 열 수 없대 홉스 뭐 안 그니까 여기는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뭔가 없나보죠 저거 뭐야 야아 오르 지나가면 뽀개실려나 아 이걸로 뽀개는거구나 야아 야 라이트 야 라이트 켜져봐 라이트가 안 켜지는데 야 라이트 빵 아이씨 아 아 이거 알 아유 아유 와 뿌시잖아 그래그래그래 어 되게 넓은데가 아 맨날 좁은 곳마다 넓은데 나오니까 좁은데? 델타 스테이션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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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디테크 어 스톰이 되면 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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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벌떼개 날라온 것도 어 어 저거 뭐야 어 스톰어 뭐하니 포 요 스톰어 실패 quicker 뭐야 어 斯 어 얼어버렸어 피 와 얼어버렸어 아 여기 애들 겁나게 많을 것 같은데 아 나이스 오오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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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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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씨 몇 번을 뛰어 나 왜 이렇게 못가 야야 야야 아 아유 짜 이야아 무슨 미쳐버린 저수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깨버리면 되는거야? management 빡 재산지 division 재산지 commission 어 이걸 빨리 깨야되는데 어 안돼 안돼 오케이 오케이 야 리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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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리그타 리그타 오케이 아니 야 다 깼는데 다 깼는데 딱 죽었어 아 한번만 더 버틸 체력만 썼으면 좋았을텐데 아 아깝네 아 쟤 이건 어쩔수 없는 이벤트구나 자 이건 어쩔수 없는 이벤트구나 자 야 너 눈이 어딘가는데 쟤쟤 자 쟤쟤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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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오케이 뚫먹 거기서 얜 엥 어딨어 또 하나 하나 어디갔어 도망갔나 아이 짜식 도망가다니 도망갔어 도망갔어 컨티뉴어 알라뽕님 어서오세요? 어우 알라뽕님 반갑습니다 오래감네 왜요? 어디..어디신데? 어?잠깐만.. 저..저 올라가야되나? 야야야야야 뭐..올라가지? 야! 어떻게 펑이들 어떻게 오셨어요? 이..이걸로 올라가야되나? 그러네 알라뽕님 지금 상태가..수시상태가 별로 안좋구나 지금 얘기가 없는거 보니까 내가 들리든..들리든 말든 하는거야 오!안돼안돼안돼! 오오오오 야씨 슬스포X Bash 난 어 우리 맨날 이렇게 혼자 다닌게 무적이야 그죠 혼자 다녀 팀원들도 붙여주고 그래야지 안그랬습니까? 맨날 혼자 많은 무슨 독불장군도 아니고 무쌍 찍을만한 뭐 그런게 되는것도 아니고 총 하나 달랑주고 이 괴물들이 덱싱덱싱한 곳에 혼자서 이물을 수행하겠다고 어디야 저 위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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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구나 여기네 여기 이거네 이거 오 뭐야 오 저 지금 뭐야 굉장히 쏠쌀 된 데가 작아 오 피하구요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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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소리 지를 때 만 소리 지를 때 만 소리 지를 때 자 피하고 자 자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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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리 질러 소리 지를 때 만 자 야 너 어디가 원래 저 도망가는거 봐라 오 알람병님 근데 집 아니신거 같은데 오오오 어디야 어디야 아직 안도망갔어 아직 있어 여기서 지금 소리가 나는데 뭐야 자식들 목을 오오옹 오오 오오오! 야 저기 어리왈리왈리왈리 야야야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어이구아 얘 깨고아 오져오져오져 또 나왔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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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아이짜아 아 왜? 아이짜자자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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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쉬지 아 그럴까? 네 아이짜아 피하구요 아이짜 야 아이짜 야 숨 쉴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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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죽는다 와야 저저저저저저저기 피하면 되겠네 에너지 좀 채우게 자 숨 쉴려 피하 피하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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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휴 아 자식 이거 야 너 왜 이렇게 사람 왜 먹여 총알 다썼어 잠깐 총알 있었는데? 자 여기 총알 36발 응 뭐야 뭐야 나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자 활짝화 시켰거야 레프대는 혼자 해도 재미없다 알았다, 보스? 이 작업은 그냥 내 능력이야 이곳에서 몇 달, 몇 주를 일하면서 지나나봐요 이렇게 혼자 제 자신감을 지켰는데 제가 너무 깊은 것과 제가 봤을 때, 하고 하는 게 기술자니까 요즘은 좀 시원하긴 해 하지만 매일 주인공사에서 사회에 대한 소식을 제가 좋은 소식을 만들었고 선택의 공약을 만들었고 그 부분은 아무것도 그룹과 함께 만들었고 그룹들은 좋은 것 같다 그룹들은 마 로그, 그 시간동안 그리고 애들하고도 많이 친해지고 인정도 받고있고 인정도 받고있고 뭐가 문제에요? 충분해 흐름이 사용이 없지 한 번에 사망을 원하는 것이었는데 아... 내가 그 주인공 같지요? 이거 뭐... 재밌어요 자 할만한데 괜찮은데요 그 때에는 항상 일과가 없을때 인테너로 우리의 생활을 위한 단어 2시간 전 그 시간에 지내던 공식을 위한 직무, 그는 그는 공포도 아니겠는데, 뭐 무조건 공포도 아니고요 에크리드가 곧바로 입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자 그리고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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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내 일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개를 겪을 수 있겠지? 저는 제 총을 원하는 것이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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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 손이 꽉더라. 그대인의 운명은... 네 네 네. 공동사관도 못해.. 근데 저는 이 경우에.. 아무것도 없지. 제가 제 행동을 부담할 수 없지. 네. 너의 압력이 부담할 수 없지. 그 이유는 왜 지적이 되겠지. 어, 제발.. 오, 보스. 그니깐 공간장에 속여있어. 그니깐 제가 릴레이 스테이션에 안다니? 더 이상하게. 그냥 말하고 싶어. 흐름과 삶을 잡고 상관없는 것을. 잘 모르겠어. 그냥 공약을 하자. 너너너넛. 정신을 죽였어. 내가 일을 정말 잘하니깐 믿음을 막 엄청 주는거 같애요 하자 8369 와 아이 뭐 티에너지 야 우리 우리 총 야 그 장비좀 사러 가자 돈좀 끄어 모았다 렛 렛 렛 렛 어디갔지? 아 저기있나요? 아 저기이구나 자 가서 일단 어 무기를 좀 사오도록 하자 무기가 1층이었지 무기라기보다 이제 탄 띠 그니까 엑스트라 암호 팩 그게 있어야지 총을 좀 더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총알을 항상 어 만땅을 주는거 같애 항상 그 뭐 어디 돌아갔다 오면 아 여긴다 그니까 최대 량이 중요한거 같애 최대 량 암호팩 헌팅 라이플? 아 아직 언락이 안되어있군요 자 이거 암호팩 하나 사구요 그리고 샷건을 많이 쓰니까 근데 샷건 이제 데미지가 좋긴 한데 너무 꽤 없어요 어설트라이플 2500 어설트라이플 어설트라이플 헌팅 라이플이 어설트라이플이라 어설트라이플이라 어설트라이플로 가자 어설트라이플로 가자 어설트라이플로 가자 어설트라이플로 조심해, 아들아 샷건하고 권총은 필요없고 샷건하고 어설트라이플 두개 가지면 되겠다 권총은 총알이 무한이야 권총은 그게 최대 이점이죠 여기가 네리그 풍락해서 어? 야 이거 어떻게 선택하는거야? 총을? 총 선택하는게 뭔지 모르겠는데? 가자 두개다 꺼내서 가지고 있나봐 맨 위로 올라갈 방법을 찾아라 야야야야 리그타고 하면 안되냐? 리그타고 가자 리그 예전은 리그타고 가라고 알려주기도 하더만 이제 투토리얼은 끝났다 네 맘대로 해라 이 자세히 보면 보세요 화면에 얼굴 사진이 붙어있죠? 사진이 사진이 붙어있잖아요? 저게? 저 사진이 얘 아내예요 아내... 그걸 저기다 붙여놓은거야 사진을 편의님 먼저 오세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밖에서 유리가 없는걸 막아줄거래 네 다했는데 집 정리를 안해가지고 네 일단 컴퓨터를 연결시켜놨는데 침대보가 침대보가 찢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시 사야되고 하는데 음... 네 네 글쎄 네 네 네 냉장고에 담아둘을? 냉장고에 담아둘에 넣어둬요. 왜냐하면 담아둘의 혜진이 얼마나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뭐지? 그 작은 남은 혜진과 혐의로 움직일 수 없을때, 내 남은 남은 혜진이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좋은 뉴스, 맞나요? 응. 내가 완전히 조절할 수 있는 것들. 잘 모르겠네. 아버지는 남편은 저 먼데 먼 행성에서 저렇게 돈 벌려고 가서 지금 저 임무하고 있고 몇 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집 한 번도 못 간 거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 아니겠죠. 다른 행성인데. 그리고 아내와 아들은 이제 행성에서 살고 있고 근데 얘가 이제 인정을 여기서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되게 많이 받나봐. 지금 인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쟤는 맨날 저기서 뭐 붙이고 있는 거야. 맨날 뭘 수거하고 있어요. 애들은. 아 제가 그 기간동안 참. 제 기간동안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어. 잠깐만. 잠시만요.